지구과학 1, 2가 공통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뒤쪽에 계속 다른 파트도 여러분들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수지평형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다루는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열수지평형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일단 평형을 이루고 있다. 뭐가? 열수지가. 수지는 여러분들 뭐냐면 수입과 지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열이 지구상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 에너지의 평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열수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보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은 모평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수지를 갖다가 표현을 한 건데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는 이걸 갖다 좀 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항의 의미들을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패턴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화살표 방향들 잘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 문항을 바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열수지평형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복사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게 됩니다.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복사에너지라고 하죠. 복사.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식 복사, 대류, 전도가 있죠. 그 중에 복사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갖다 여러분들 다루게 됩니다. 공간을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기가 우주, 우주 그 다음에 이제 대기 그 다음에 지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주, 대기, 지표 왼쪽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태양에너지에 태양복사 태양복사는 단파복사라고 불러요. 태양복사 태양복사는 단파복사라고 불러요. 단파 자, 그 다음 지구복사가 나옵니다. 지구복사, 이쪽에 지구복사 지구복사는 장파복사라고 불러요. 아, 지구복사는 장파복사라고 부른다. 이게 단파, 장파라고 하는 게 태양에너지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주로 이 단어로 다루는 건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오는데 가시광선의 형태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출입을 합니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복사 같은 경우는 장파인데 얘는 전부 다 어떤 형태냐면 적외선의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외선의 형태로 얘네들이 에너지가 출입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전자기파가 아닌 형태로 출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볼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죠.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와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100으로 두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100이 이제 들어와요. 우주공간에서 그러면 한 30 정도가 튕겨나갑니다. 이 반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사되는 비율을 우리가 반사율, 알베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기가 25%를 먹고요. 지표가 45% 정도를 먹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전체 100 중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숫자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단파복사의 형태로 30은 튕겨나가고 이게 어떻게 튕겨나가느냐? 지표에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구름에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대기에서 산란에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반사율이 결정된다. 대기가 25% 정도를 먹는다. 근데 25% 먹는 게 대부분 어떤 형태로 먹냐면 얘는 뭐냐면 가시광선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뭘 흡수하냐면 자외선과 적외선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아 자외선과 적외선을 갖다가 흡수하는구나.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누가 흡수하니? 오존이 흡수를 하죠. 적외선 누가 흡수하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흡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는 바로 지표가 흡수한다. 되게 깔끔하죠. 태양복사에너지는 되게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복사에너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대기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대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대기는 적외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적외선을 갖다가 되게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서 에너지가 도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 여러분들 요즘에는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많이 거주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구들장이라고 그러죠. 바닥에다가 열을 공급하는 방식. 선생님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나 아니면 시골집에 가면은 바닥에다가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이제 한 겨울에 추울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불을 덮어놓으면 됩니다. 그에다 이불을 덮어놓으면 금방 뜨거워져요. 뭐야? 열을 머금게 하는 거죠. 대기가 바로 지구에 겉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이 나오는 걸 대기가 먹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에너지가 돌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수치를 갖다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얘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값이 이제 나가는 거 있고 들어오는 거 있고 대기에서 지표에서 나가는 거 있고 들어오는 거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색깔을 잘 보세요. 조금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쭉 적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각 항의 의미들을.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내가 우주, 대기, 지표 세 개의 공간을 나눈 거야. 이거는 나눈 이유가 각각의 공간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이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져요. 66, 4.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88. 이렇게 됩니다. 88. 오케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마이너스 쓸게요.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4. 아 이게 100. 마이너스 154. 그리고 여기는 29. 마이너스 29. 플러스 29. 그러니까 출입하는 양을 보면 들어오는 양만큼 무조건 나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우주는 맞춰놨으니까 우주부터 시작하면 제일 쉬워요. 세팅이 났어. 봐봐. 100이 들어왔는데 30 튕겼어. 그러면 70밖에 못 들어온 거야. 대기하고 지표 쪽으로. 그치? 그러면 지구 자체는 70밖에 안 들어와서 나가는 게 딱 7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70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는 대기에서 재방출.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지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대기하고 지표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기가 에너지를 갖다가 태양에서 들어오는 걸 25를 먹긴 먹었어요. 그리고 45를 줬단 말이지. 그치? 45를 줬는데 이 45 준 걸 다시 내놔야 돼요. 그죠?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가다가 누가 다시 먹어버려? 대기가 에너지를 다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기가 먹은 다음에 얘네들이 재방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대기는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요. 그 수치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수치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 수증기, 온실기체들의 양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실기체가 얼마나 있느냐. 온실기체의 양이 이걸 갖다가 결정해 주는 거야. 온실기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는 겁니다. 온실기체 적게 있으면 적게 먹는 거야.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난화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온실효과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온난화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빙하가 막 녹고 그러니까. 그래서 온실기체의 양이 이걸 갖다가 결정해 준다. 그럼 봐봐. 15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 보면 66을 이쪽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를 또 다시 재방출하는 거야. 어디로? 지표로 재방출하는 양이야. 그럼 이 값이 뭘 결정해 주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불을 덮어 놓는다 했잖아. 뭘 결정해 주냐면 온실효과를 결정해 주는 향이에요. 아, 온실효과가 이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자, 봐봐. 그럼 봐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거 변화 없다고 칠게요. 그럼 66이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해. 이거 안 변하면. 그치? 나가는 양은 70으로 고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커져? 아, 온실효과가 커지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항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표의 온도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온도를 잰다. 온도를 잰다는 말의 의미는 나가는 에너지를 내셔는 거예요. 나가는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체온계 있잖아요.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가 있습니다. 적외선 체온계로 적외선을 잴 때 적외선을 사람한테 쏘니?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나아가는 적외선을 갖다가 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표의 온도를 의미하는 항. 지표에서 나아가는 에너지로 지표의 온도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어볼게.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 그럼 이 154가 커지겠죠. 그러면 온실효과가 커져요. 이 수치가 커지겠죠? 그럼 누가 커지겠니? 지표의 온도가 상승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온난화예요. 알겠죠? 그런데 얘가 나가서 배기, 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이 안에서 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돌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거 보세요. 29라고 의미하는 항들이 뭔지 얘기할게요. 29는 복사가 아닌 형태로 에너지 전달되는 건데 수증기의 자멸이 있어요. 상태변화율이죠. 자멸. 자멸이 21이고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류하고 전도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달 방식이죠. 대류하고 전도에 의해서 얼마가 전달되는 거냐? 8이 전달되는 겁니다. 알겠죠? 21, 8. 되었죠? 이걸 여러분들 항들을 다 익숙해지면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 한번 볼게요. 출입관계가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잘 봐. 25 들어오고 100 들어오고 29 들어왔어. 154네요. 나가는 거 똑같죠? 45 들어오고 88 들어왔어. 나가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133.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구간별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A, B, C, D 막 써주고 나오는 경우도 꽤 많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어. 어떤 문항에서는 이 수치와 이 수치를 합쳐버려. 그러면 이제 104인데 133으로 퉁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풀 문항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합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합쳤냐면 봐봐. 아까 전에 반사 30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반사 30 가고 흡수 25, 45. 어? 그대로 나왔네. 그죠? 그런데 방출 133으로 합쳐버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읽어줘야 돼. 133, 4 바로 나가는 거 여기 해줬네 또. 그럼 이거 얼마야? 129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129. 그리고 여러분들 CA 나왔는데 이게 얼마인지 알죠? 66이고 이게 88이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숫자를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볼게요.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A는 증가한다. 자, 이게 뭔 소린지 잡아. 지구복사가 여러분들 반사 튕겨나가는 것들 있잖아. 이거 빼고 70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흡수하는 만큼 그냥 내보내야 돼. 자, 대기가 없어. 지구야.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기가 아예 없단 말이지. 그럼 들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와. 마이너스 1, 100.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적외선의 형태로 그냥 100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 끝났네. 100이 나가겠네. A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지구온난화 진행되면 나왔죠? 지구온난화 진행되면 B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흡수되는 양. 온실기체가 많아지겠죠? 증가하죠. A, B, C는 증값이 가장 큰 것은 C이다. 자, A, A 어디 있어? 이게 70, 129, 88이잖아.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12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B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우 당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그런데 첫 번째 수능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대로 학습을 해주셔야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올해 본 문제입니다. 3월 합형 문제인데 1979년부터 2015년까지 북극 빙하의 면적 변화 나타났대. 전체적인 추세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구나. 빙하의 면적 감소는 온난화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죠, 지금? 한번 해볼게요. 뭐 숫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만 풀 수 있습니다. 빙하의 면적의 평균 감소율은 2000년 이전보다 이유가 크다. 자, 평균 감소율이 있어요? 2000년 이전보다 2000년 이후가 더 크다. 그렇겠네요. 이게 기울기가 달라.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평균 감소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북극 지방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자, 반사율. A, 알베도 반사율입니다. 1980년보다 2010년이 다 작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빙하가 넓으면 반사율이 크겠죠. 그러니까 2010년이 작겠죠. 빙하가 좁아졌을 테니까 B와 C에 해당하는 값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거 왜 그러겠니?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 C가 뭐라고 했어요? 온실효과라고 했지? 이거 커지면 누가 커진다고? 얘도 커진다고 그랬죠. 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대기가 머금을 쓰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니까. 알겠죠? 그 답은 기역, 네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5번.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항을 갖다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 내용들만 알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죠? 그죠?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열수지 쪽에 나오는 것 중에 복사평형을 이룰 때 위도별 복사에너지 수지랑 에너지 수송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A, B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B는 이거야. A는 A는 태양복사에너지야. B는 뭘까요, B는? B는 지구복사에너지야. 알겠죠? 태양복사에너지, 지구복사에너지. 그래서 대기하고 해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에너지의 수송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위도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이게 왜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냐면 이건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같은 데거든요. 이게 왜냐면 가운데 쪽이 이제 에너지 과잉이야. 에너지가 과닥에 들어오는 거고 이게 에너지 부족이거든. 에너지 부족. 그럼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줘요. 그 경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상당히 큰 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위도 지역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크다. 그럼 중위도 지역에서 바람도 많이 불겠네요. 그렇죠? 대기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온도차가 크니까.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해양이 지금 에너지 수송량을 갖다 나타냈는데 북쪽 방향, 남쪽 방향 어쨌든 적도에서 극지방 쪽으로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지구복사에너지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아니죠. A는 태양복사에너지라고 보죠, 선생님이? B는 적도지역에서 최대이다. 자, B 적도지역에서 최대이니까 그래프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죠? 적도지방은 여러분들 약간 구름도 끼고 강수가 좀 많은 편이라서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해양보다 크다. 그렇네요. 보세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잖아요. 차류 해석이죠. 맞습니다. 자, 4번. A와 B의 차이가 가장 큰 위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이다. 자, A와 B의 차이가 가장 큰 위도니? 아니야. 같은 위도야. 이건 여러분들 자료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아닙니다. 알겠죠?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같은 지점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돼요.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위도에서 해양에 의한 수송량이 대기보다 크다.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위도에서 대략 한 40도 부근 됩니다. 여기. 맞니? 아니잖아. 그렇죠?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항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수지평형 나오는 단원들은요. 이거랑 같이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시고 복사평형 아까 수치 조작하는 거 잘 기억해두시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만 숙지해놓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잘 다룰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기가 필살기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은 수능 때도 걱정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본기 탄탄하게 잘 다져가지고 수능 때 만점 받고 웃읍시다. 알겠죠?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습관 strategic